국민의힘 당 주류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어온 잉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와 정격 회동했습니다. 비대위 전환 요구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당장 파국은 막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당장 희생 요구를 받을 수는 없지만 혁신 결과물을 내겠다고 했고 잉요한 위원장도 의지를 확인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주류 희생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던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고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실천 가능한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존중하고 녹여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수고 많으셨고요. 15분간의 비공개 회동에서 김 대표는 혁신위의 희생안을 당장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공관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인 위원장은 김 대표의 혁신의지를 확인했다며 공을 넘겼습니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님의 희생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의원 개인의 거취는 최고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지도부 입장을 수용하고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인 위원장은 입을 굳게 닫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갈등서로는 종합이 된 건가요? 혁신위는 오늘 회동 결과와 함께 추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당 지도부에 그동안 내놓은 혁신안을 종합 보고할 계획인데 사실상 혁신위 활동은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